글로벌 테러 조직의 지도부를 끝까지 추적해 제거한다는 미국의 특수부대 급습 작전이 단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지시로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에 있는 글로벌 테러 조직 IS의 은신처를 급습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단행해 중대한 테러 위협을 제거했으며 IS의 지도자도 사망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 20여 명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를 전후해 시리아 북서쪽에 있는 3층 건물에 드론으로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헬기와 공격기로 총격을 가하며 급습하는 기습 작전을 벌였습니다. 3층 건물에 은신 중이던 IS의 리더 아부 이브라임 알 하시미 알 쿠라이시와 그의 부하들은 새벽 시간에 2시간여 동안 미군들과 대치하며 교전을 벌이다가 새벽 4시 정도에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폭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전과 자폭으로 이 3층 건물에 있던 테러 조직원의 가족들인 여성 4명과 어린이 6명 등 모두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미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장에서 재취한 친문과 DNA 등을 대조한 결과 사망자 중 한 명이 테러 조직 IS를 이끌어온 알 쿠라이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IS 급습 작전에 투입된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인명피해 없이 전원 무사기환했다고 펜타고는 강조했습니다. 이들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헬기편으로 시리아 북서쪽 3층 건물 인근에 자정쯤에 진입해 급속작전을 시작했으며 대형 토론기인 리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고 대치와 교전을 벌이며 건물 안으로 좁혀가는 포위 전략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새벽시간 굉음을 울리며 폭탄이 터졌는데 알 쿠라이시가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자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알 쿠라이시의 전임 IS 지도자인 악명롯던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은신처를 급습해 제거한 바 있습니다. 이번 IS 급습작전에 참여했던 미군들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동원됐던 헬기들 가운데 한 대가 기계 고장을 일으켜 비상착륙한 후에 미군 병력들만 대피시킨 후 다른 미국 공격기로 헬기를 폭파시킨 것으로 미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지휘했던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뒤를 이어 공포의 테러를 자행해온 IS의 두 지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특수부대 급습작전으로 제거함으로써 테러 조직은 괴멸시까지 추적해 반드시 심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구촌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